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참만쌤입니다. 이제 오후시간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 몸 상태도 안 좋은데 갓뜨리나 어질어질하네요. 죽가 보니까 더 어지러운 것 같아. 생각하는 것만큼 막 시원시원하게 올라야 하는데 오르지 않죠. 제가 그랬지 않으니까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상심하지 말아 상심. 상심하지 마세요. 그에 반해서도 우리가 하이닉스를 보니까 더 열받는 거죠. 하이닉스는 오늘 막 5.5% 불기둥 때리고 있는데 삼성은 저러고 있으니까 아주 속 터져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주식이냐. 막 여기 잡주다.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탈출하는 것도 상책이다. 괜히 붙들어 잡고 있지 마세요. 병생기입니다 여러분. 병생길 수 있으니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라고 안 하지 않습니다. 절대.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마음의 준비, 멘탈이 안 돼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본업에 충실하세요. 생업에. 그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선주 같은 경우에는 종과 요정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좀 덜 오르고 오히려 빠지면서 조금 이렇게 버티다가 흘러갈 겁니다. 우선 이제 거의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빠지지는 않고 잘하면 한 6만 4천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합니다.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삼성한테 강력한 호재가 아직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HBM이라도 제대로 했다라면 지금쯤 아주 톡톡하게 봄에서 10만 전자 갔을 텐데 하이닉스한테 밀려가지고 이렇게 수모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중국은 상위지수가 0.3% 오르네요. 그리고 심천종합은 한 0.02% 상승인데 거의 강보합이에요. 오늘 중국은 그걸 겁니다. 양해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시장이 그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홍콩 항생도 좀 빠지다가 다시 또 오르는 것 같고 홍콩 HD도 쭉 빠졌다가 다시 낙폭을 줄여서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국 시장이 조금 약간 발동 걸리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공상당 정권에서도 난리 치자고 난리 치고 있어요. 지금 시진핑이가 핑 돌았어요. 지금 보니까 좀 올릴 것 같습니다. 얘들은 계획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일본도 보고 미국도 보면 날아다니는데 중국은 왜 그래 도대체. 개판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컨트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국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좀 오르면 그때 탈출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기운 내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끈기야 끈기. 끈기와 인내가 있다더라고요. 인내. 인내가 있으면 대부분 이게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겠죠. 좋은 주식. 이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해야 하는데 좀 좋고 괜찮은 주식을 매수하라고 엉뚱한 주식을 매수하다 보니까 사람이 미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할 겁니다. 요즘 보니까 1년 사이에 6배씩 오른 종목들도 있고 제가 전시간에 얘기를 했죠. 요즘 한미반도체. 요즘 한미반도체가 난리 있는 난리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어서 반도체 섹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업의 패닉을 피했다. 밸류업 패닉을 피했는데 파월의 입에 가늠자. 이걸 한번 봐야 돼. 파월의 입이 가늠자에 가려할 것 같은데요. 2월에 국내 증시는 정부의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기대감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려요. 6%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지도의 정책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에 실망 매물까지 쏟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비교적 선전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 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수출 계산세가 더 중요해진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3월에 FOMC를 앞두고요.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코스피지수랑 코스닥이 각각 5.8, 7.9%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정부가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몰린 결과로 풀이되어 이 기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8조 한 2,400억 정도 사들입니다. 개인들하고 기간 애들이 각각 6조 6,800억 8,900억 정도 팔아치운 행보가 대조적인데 여기에 또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AI 랠리가 펼쳐지다 보니까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 관련 종목의 많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더 크게 올랐다고 해요. 같은 아시아권에서 중국, 홍콩 등등 해서도 좀 올랐어요. 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공상당에서 지금 바라가고 있다고. 금융감독 관련된 총수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 친구 칼춤 한번 출 것 같아요. 새해부터 부동산 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로 내리망을 탔던 중국 증시가 최근에 중국 정부에 잇따른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이달 초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 돌아섰고 하여튼 미국 증시, 나스닥, S&P500 연일 사상 최고시 갈아치우고 있어요. 유럽, 대만, 일본 난리 난리입니다. 이제 버컬렐리 오는가 봐요. 국내 증시에서는 금융주하고 자동차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네요. 현대차 1등, 기아차 5등 하여튼 1조 한 7,000억 정도 몰아칩니다. 현대차, 기아도 한 4,800억 정도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금융주보니까 하나금융, 삼성생명, KB금융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분이 있을 텐데 조심하세요. 저는 빚줍니다. 빚내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삼성은 7만 4,500원 선에서 와타리 가타리 하고 있어요. 외인들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인들이 들어오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우리 개미들 팔고 있잖아요. 항상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아니다 싶은 분들은 빨리 탈출해서 도망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잘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이 연약하다.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주식투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6만 3,600원 보악권에서 흘러가다가 상황보함은 여차시픔을 칠 겁니다. 이거 보니까 6만 4,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봅시다. 6만 4,000원을 돌파해줘야지 이제는 7만원까지 갈 것 같아요. 재미없죠 여러분? 다른 종목들 특히 하이닉스는 저 날라져 있는데 우리 삼성만 왜 이꼴화진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꾸 혼자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점점점 자기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피폐해집니다. 그런 감정을 떨쳐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즐거운 5시간 보내시기 바라요.